도전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극기도를 음병장이 빠르죠 극기도를 한번 하고 올게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에도 포로는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다 썼죠 등용에서 철으로 삼고 막 관디 삼고 자 빨리 와 자 음병장 오세요 연포는 안 받아주고 올돌골은 와 왜 이렇게 쎄 올돌골 너무 쎈데 잠깐만요 한번 상아볼까요 와 일기 6단이구나 아 올돌골은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매논장 좋아요 공격할 때 이겼다 강림이 같은 애를 죽여야 되는데 도전은 강림이 같은 애를 죽여야 되는데 강림이 같은 애를 낫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강림이 같은 애를 낫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일단 용력트위로 한번 싸워주고 일단 용력트위로 한번 싸워주고 자 극기도 가자 도전 장림이 장림이 격부가 낮을 확률이 높아요 저도 시간만 있으면 쇼핑하러 갈건데 지금 시간이 안나가지고 시간이 나자마자 바로 갈게요 아 중간 어렵다 장림 같은에도 못 눕혀서야 조조를 어떻게 쫄 sólo 잡을까요 장임 한 번 다시 와 나중에 장임 좀 생각해 볼게요 조조가 일기가 그 말 때문에 있죠 조항 비전인가 그냥 다필로 갈게요 그냥 눕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아 의성검도 일기인가요 일단 제가 일기를 무조건 높여야 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세요 흠 장임은 없었지만 일단 전개됩니다. 마초로 만들어볼께요. 그럼 마초로 안정布이 될지 볼게요. 나의 힘을, 마창고자. 제 힘은 자체로 죽여주세요. 저만의 일기가 없어요 다 있는데 포박하면 뜨자 포박하면 뜨자 포박 다치지도 않아 왜 애들이 진짜 조시리로 할 때랑 많이 다르네요 조시리로 할 때 웬만해서 다치던데 어 죽였다 오케이 이거죠 아 치권 시절 성룡 자 드디어 한 놈 자 시간 좀 남아요 지금 지금 갔다 와야 돼요 이동 지금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출진 시켜놓고 자 지금 대간도 아 없다 아 근데 완까지 갔다 올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끄까 흠흠 아 똑같은 데로 없네 허창까지 갔다 온건 오발까요 아 얘네가 이렇게 도는게 여기에 양양을 못 지나가니까 도는구나 계속 허창까지 한번 뛰어봅시다 어차피 아직 시간이 있어요 어차피 아직 시간이 있어요 고상한테 뭐 배울 수 있을까요 순찰 음병장 장치한테 일기 배워 흠흠 제발 호창에 나와라 흠흠 아 아 아 아 된장을 어디 있냐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연암 흠 가는 이 시간이면 아까 장사술 사왔죠 흠흠 이따 와 됐다 이따 이따 가자 자 일기 일단 생겼어요 일단 어 순유 또 땅 시간 맞춰서 오구요 순유 시간 맞춰서 죽으러 온거 아주 좋아요 포로 4명도 다 죽이구요 일단 해산하고 일단 해산하고 제가 해산 안해도 근데 맞겠는데 굳이 해산 안해도 될거 같은데 일기나 배울까 우리 일기 배울 사람 없나 장씨 밖에 없네 쇼핑이나 할게요 굳이 제가 안나와도 돼요 메론장 방문해서 무예 연마합시다 메론에게 무예 신청 연마를 합니다 아 좋아하죠 자 마무리 합시다 메론장 아 이거 배려하는거 보세요 이 정도로 실력 차관한다면 위험한 일기토 대신 기본 훈련만 해도 쌓이는 경험은 똑같아 기본 훈련으로 가자는 거죠 아 배려심 기본기를 훈련한다 기초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기초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실전과 동작 같이 전국시대 배려심 보세요 신야에 약탈 좀 하러 갑시다 빠르게 털고 빠질거에요 맞죠 진짜 잘 버텨야 돼요 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장수를 방출 할텐데 그래도 좀 버텨야죠 지금 저한테 이끌 millennials 전국을 버려줍니다 전국을 신경을 기다려주세요 전국이 적극적으로 사용해요 전국을 끊임것으로 끊임거에요 전국의 자신에게 힘을 끊임고 전국으로 치료바 말아주시는게 이것이 interfvm 가짜 열감 대토굴도 있는데 그냥 빠르게 하려고 대토굴 생각보다 느려가지고 땅속 이동의 힘이 느립니다 야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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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줄 시간 없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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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털고 빠져야 되기 때문에 아 맞다 기병은 또 대토굴 못 들어갑니다 아 빨리 털고 빠져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버텨 부동 아 빨리 털고 빠져야 된다 이것들아 버티지 마라 아 이거 버티는 거 보소 빨리 털고 빠져야 된다니까 부동아 진짜 죽여버려 너 아 부동 진짜 하여튼 부동이 진짜 버티는 데는 최강이야 안 뚫려 안 뚫려 야 안 그래도 죽일건데 야 양조를 죽였네요 부동을 죽이라니까 야 양조를 죽였네요 부동을 죽이라니까 나 맹랑돌기학 있으면 그냥 훅 돌고 들어갔는데 다 덤벼봐 다 덤벼봐 훅훅이면 어쩔건데 훅훅이면 어쩔건데요 와 사기 겁나 빠지죠 훅훅이라 이거 아 당황진이 죽자 히히 여러분들! 힘이 많아! 도로! 조인놈도 오래 버티죠 양양으로 출퉁 때나 잘 봐야 돼요 도로! 부인전법이 과쾌해 들어 밖에 얼마나 있지 이번에 보안을 강화했다 버그가 있네요 내줘야 되는 뒤에 많이 오네 어쨌든 양양은 안전하니까 천천히 잡으면 돼요 도전 받아주는데 지금 도전의 효과가 되게 미미해요 왜냐면 도전이 못 죽여도 전체 사기 깎는게 있는데 지금 전체 부대가 없죠 효과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투석자가 가까이 깔면 안돼요 그런 망이냐 뭐야 제가 뭐야 이게 왜냐면 얘네가 신야로 온게 아니고 뒤로 가던 애들이라 그래요 뒤로 가던 애들이라 이거 돌려고 보낸 애들인데 여기서 걸려서 퇴각한거죠 여기서 지금 끊어먹는거 좋아 이게 다 뒤에 도는 애들이라 데미지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정나는 이제 범위 공격이라 의역이 훨씬 더 세지요 그들을 좀 와야되겠다 너무 맞는데 , 원금 많이 오는거 좋아요 엉덩이 많이 온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거 없죠? 태평유술 써야되겠다 하지만 용역지를 먼저 태평유술이 있는데 바람방향이 썩 좋지가 못해요 저희가 공방이 워낙 높아서 이러면 송건 진짜 많이 살아나요 지금 이게 다 송건 쪽 가는 애들인데 지병선동에만 더 소용없다 이놈들아 일기토만 좀 조심하면 되요 이제 이것은 이제 결전의 때 자, 출발해봅시다 여기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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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나가... 가... 구안비가 지금 워낙 좋아서 근데 오이가 오래 버티네 부인은 조금 뒤로 조자원이 일기토를 안 받아주겠죠? 받아주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자원이 일기토를 안 받아주나요? 아 안받아주네요 날렸네요 아 사기 일밖에 안내려가네 포인트만 날렸어요 부인 저거나 깨야 되겠다 애들이 다 공병이라 이 쪽으로 유인하기도 그렇죠 와 우리 지금 병격 겁나 아파 부분인다 이게 풍통하는게 다 병격거리죠 조비 조회 다 죽이자 와 이거 조조 딸 가져와 있네 조비는 진짜 사이코패스죠 조비는 진짜 사이코패스죠 자 강릉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싱글벙글이죠 여기서 다 끊기니까 자 지금부터에요 지금부터 가규도 오고 있고요 잡은 애들 없나 자 중간중간 처형 중간 처형 쌀 107일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가규까지는 잡아야되네요 칼대비문관 아니 저 동맹이에요 우리 동맹이라 빨리 잡으면 우리 동맹이라 빨리 잡으면 둘째를 다 빼야돼 하우패등 6명 잡았어요 ATM 플러스 하우팩까지 잡고요 소질도 가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게임을 패치를 안 한다는 게 자 강릉 내려가세요 제가 신야에서 조금 버텨줄게요 와보세요 겁나서 못 오죠 겁나서 못 오죠 자 강릉 내려가죠 대충 싱글벙글이에요 대충 싱글벙글 싱글벙글 아 조조 왔다 조조 왔다 조조 왔다 조조 왔다 정의 창병으로 조사버릴게요 영상이 재미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조조까지 온다는 가정하에 대비해서 한번 진을 짜볼게요 조조까지 내려와라 이번 전투에 잘 깔았다 조조가 안 내려오나요 조조 안 내려오나요 조조 안 내려오나요 조조는요 조조는요 자 강릉 함락했어요 홍건 조조 왔다 됐다 조조한테 저거 갑니다 도전 갑니다 자 이것도 되게 잘 깔아놨어요 되게 잘 깔아놨어요 완벽하게 깔아놨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가자 요케이노 신지 하든지 말든지 도전 도전 가자 그대에게 자존심이 있다면 1기토로 결착을 짓자구요 자 일단 만부부당의 힘으로 반피 반피 아 많이 깠어요 공방 공공필로 가겠습니다 가자 아 그걸 막는다고요 아 이런 못죽이네요 아 이걸 못죽이네 그래도 상대 사기는 깎았어요 상대 사기는 다 깎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에요 일단은 자 빨리 오시고 방어진부터 가고 극기도 가고요 바로 습격까지 가 일단 용략 한번 때려주고 다음에 도전할게요 지금 너무 버프가 안들어가서 돌아야되는데 돌아야되요 버프 하나 주고 금방 돌아오니까 다시 가요 방송을 위해 죽어라 아 흔들기가 보여야 진짜 끝장낼 수 있는데 까요 아니 가서 끄소 아 가져가 ihin Apr 에 왜 탁 소 꺄 넓 야 아 에 메론장이 좀 도와주지 아 메론장 안도와주는게 조금 야속한데요 야속하네요 안도와주네요 부인들이 한명만 좀 도와주지 아무도 안도와줬어요 아 진짜 저로의 기회였는데 중말했어요 기회가 하지만 승기가 많이 저희 쪽에 기울었기 때문에 앞으로 구경권 체조병 잡혔나요 장치 훈련은 이제 잘 끝나 장치훈련 이제야 끝나 아 견씨도 왔다 오 많이 왔어요 많이 온다고 달라지는거 없죠? 문은 특공이라 되게 잘 버텨요 자 많이 온다고 달라지는거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지금 강릉이 송건땅이라 우리 양양도 되게 안전해요 여러분! 다행히 승리하자 여러분! 다행히 승리하자 저... 저... 도저 영령으로 출진? 중간에 어차피 여기 걸칠 수 밖에 없죠 시냅에 진짜 시체산 어제 이어서 또 만들고 있어요 물론 양양에 수십배의 시체가 깔려있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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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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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오는거 좋아요 송권한테 계속 이득이에요 송권한테 계속 이득이에요 변씨 또 왔다 우리는 수비랑 사실 계속 있고요 아유 저쪽 안닿네 아유 뚜껑이 이거 지나가기 위해서는 안되는데 너무 오니까 우리 딸이 밀려 콩쥐가 두명이나 있는게 조금 변수에요 콩쥐가 두명이나 있는게 조금 변수에요 짐진인가요 가즈아 계속 오네 뽀박도 많이 해라 제발 뽀박 제발 뽀박 아흐 아흐 흰원형 탈출했다 결국 아흐 흰원형 탈출했다 결국 아흐 아흐 양양 공격이 어떻게 왔어 아 상용해서 올 수 있구나 아 이런 씨 자 이 좋은 기회를 일기타 한번 하고 갑시다 일기타 한번 하고 갑시다 아이 태각해야 되네 이런 미친 이걸 태각해야 되다니 일기타 한번 하고 가 저기 장치 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쎄졌어 아깐 더 많이 깔려 했는데 아 또 깨알가지 남았다 잠깐만 스톱 스톱 14,000 일단 출진을 장시 밖에 없죠 개별 해산이 안되네 퇴각해야 되겠다 퇴각되네 은병이가 가서 막을까요 다행히 가까워가지고 불량 잠깐만요 불량 뭐 아직 괜찮아요 132일이에요 아 조절을 잡기에 지금 무력이 너무 부족해요 아 무력이 조금만 더 높으면 되는데 동지트를 어떻게 한번 바꿔야 되는데 자 아까보다 많이 깠어요 아 흔들기다 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에요 흔들기에요 자 이흔들 한대만 더 제발 아 아 제발 부상 부상이라도 아 부상 안됐다 한번 더 자 뚝배기 끄이고 마무리 합시다 아 아 아 이게 랜덤이네 아까보다 많이 안 까이네 아 아 조절 흔들기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 조금 아쉬워요 무력이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 아 아 아 이거 무력 아 아 아 아 아 조조가 생각보다 너무 무력이 높아요 87이 아 아 조조 거절 안 해요 그래서 조조를 죽이기가 쉽죠 일기도 조조가 저보다 높고 그래서 잘 안까여요 견씨 견씨 불쌍해서 어떡하죠 일기템을 좀 많이 구해야되요 친구를 하던가 그리고 동지틀도 좀 바꾸고요 신야 그만 버리고 갑시다 신야에서 뽑아 먹을 만큼 많이 뽑았어요 와 근데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포로 3명도 없어 아 이거 재분배 안된다 지금 싸우고 있어도 재분배 안되요 포로 너무 안잡혀 포로가 더 잘 잡혀야되요 굳이 지휘 안할게요 가져가 다시 충전해놔 다시 충전 잘 해놔라 장자 지력 좋아요 흡사 마이비 카드 이거 수련 무예연만 하면 되요 일단 저런 광능 방어 보내달라는 거겠죠 저거 보세요 스톱 아이고 또 털리나요 제가 그렇게 많이 까졌는데도 털린다고요 강능 방어에는 한 명 보내겠습니다 우리 장소가 잘 하겠죠 아직 살았죠 아직 살았죠 아단하고 의형제나 합시다 아단은 그래도 우리 정의 멤버인데 의형제 해줘야죠 아단은 그래도 우리 정의 멤버인데 의형제 해줘야죠 나이 70이 넘어서 의형제라 조조놈은 어디 있을까요 양노원 의형제 안정에 가있네 이거 아이씨 무슨 안정까지 가있어 어? 아니? 아 여기지 안정 맞춰져 못 버티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조조놈은 몇 명 남았을까요 그래도 꽤 죽였다 아까 180명 넘었는데 새로 뭐 등용된 애들까지 생각해도 많이 죽였죠 많이 죽였어요 72시간 연속 방수 혜니 등갑병 이건 제가 굳이 출진 안해도 돼요 저는 남아서 쉬고요 신원형 탈출했어요 제가 해방한게 아니고 일기토 이거 하면 또 오르죠 일기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일기 단수가 조조보다 낮은게 지금 문제예요 일기 단수가 낮아요 음병장한테 뺏어야 되나 음병장한테 미안한데 뺏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일기 단수를 올려야 되는데 뭘 쏴 얼마나 빠지나 볼까요 어? 충성 안 떨어진다 다른 칼 줄게요 이거 뺏고 다른 칼 주면 돼요 다른 칼 좋은 거 많아요 다른 칼 줄게요 이거 뺏은 다음에 월길 거 안 뺏었어요 월길 거 안 뺏고 그때 양양에서 그냥 샀죠 물수를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걸 높여야 돼서 어찌하여 다른 거 줄게요 다른 거 줄게요 음병장 실망하지 마세요 과하마는 제가 써야 되는데 음병장 다른 거 줄게요 실망하지 마세요 다른 거 줄게 다른 거 과하마 주겠습니다 어차피 653만 태궉확실 있기 때문에 말 주죠 뭐 아직 친구도 아니었구나 아직 친구도 아니었네요 아직 친구도 아니었네요 많이 오는데 일단 한대 막고 가야 되겠네요 장소 왜 아 강릉 털렸나보다 장소 아픈 거 보니까 강릉 털렸네요 한 부대 더 보내줍시다 강릉 털려서 우리한테 죽을 게 없어요 아 음병장이 가도 안 잡히죠 음병장에 갔다 오세요 음병장이 말이 있어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어요 이게 그거 페널티 받을 텐데 그래도 페널티 받으면서 연장해 봅시다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죠 페널티를 받더라도 자 이렇게 되면 해산하고 신야 치러 갑시다 신야 가서 돈 가져와서 또 한번 살게요 지금 돈이 좀 많이 부족해져서 송건 양양이 돈과 쌀이 많은데 송건은 진짜 여기서 뒤통수 치면 진짜 게임 망하죠 근데 제 지금 관음병이 저기 있어서 동맹 계속 강제 연장될 거예요 공병으로 오는 거 좋죠 내구도 그 아작났던 걸 다 살렸는데 그 아작났던 걸 다 살렸어요 아 예 세무님 들어가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한 적이 없으니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 거로 예상되는데 아 시무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역시 시험이 끝나서 그러신가 감사드려요 자 병력이 접근해 동맹 기간이 강제 연장되고 관계가 악화됐죠 아 무장들 충성도도 하락하네 양양 지역으로 어느 쪽에서 올까요 잠깐 볼게요 아 잠깐 이거 동맹 간 거 어떻게 됐어 악명이 높아서 외교를 할 수 없대 와 미쳤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와 이거 송건하고 여기서 이렇게 돼 버리나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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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뺄걸 아이쿠걸 아이쿠걸 아멘